제가 약간 약속을 좀 잘못 잡아서 휴가 4일 차인데 오늘까지 제가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본가에 못 내려갔다. 4일 동안 숙소에 혼자 있었습니다. 이 넓은 집에. 베퍼를 트위넷해주고 사모님과 들렸어. 인어! 뭐 입지? 아 바보야! 바본가? 원래 쓰던 클렌징이 다 떨어졌네? 나! 아우 수상해. 몰라. 아 몰라 몰라 몰라. 오빠가 나 이상하게 쳐다봤기 때문에. 니 할 말은 뭐라 했는데? 아직 할 말 안 했어. 브이로그 찍으려고 했어. 지금 찍고 있어. 지금 우리 끈 들어가는 건 아니겠지? 들어가지. 목소리 출연. 이러면 못 찍는다고! 이상하게 사용하는 건 아니고. 요상하게 사용하는 거. 그런 걸 처음 본다. 신기해서 쳐다보는 거기 때문에. 의식할 필요 없다. 그냥 이 동물원의 오라못한 모습을 보는 거라. 이발하러 갑니다. 너무 힘들다. 화기애애한 걸 찍고 싶었는데. 실패했어. 그럼 설정이야 설정. 설정 스타트. 내가 이거 찍으려고 셀카고봉을 챙겼어야 했는데. 안 가져왔어? 다 챙겨 놓고. 랩투어. 현지야 니가 얼마가 넘을 보니까. 그렇게 왜 안냐 무신이냐. 아니 아니. 위로가 들어간다잖아. 화기애애하면 가져오고. 화기애애하는 거. 화기애애하는 거. 화기애애. 화기애애. 헬카고봉을 챙겨. 이 친구가 와와입니다. 2018년 8월생. 초연이랑 생일이 똑같아. 초연이랑 생일이 똑같아. 초연이랑 8월 1일 생일이야. 초연이랑 보고싶은데. 지금 강주로 출발할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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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보아트에 내 생화를 보여줄 수 없다고. 저번 브이로그 때 말했는데. 안전한 생홀은 아닌데. 이런 민러 처음 보죠? 어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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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안전한 생화 가운데 중. 다시. 들어 가자. 들어 가자. 자 outs. 형 guitar 가실 Capdor. 손 잡아봅시다. 넓. 우리 아저씨EM Senior의 스타. constitutional 안전한 나회가 손으로 gluten에 돼 올해. 할게 뽀뽀에도 이마에 다 나갔어 진짜? 아따, 아따 손 손 야, 니 말고 손 빠이빠이 내가 알게 됐어 손으로 가네 손으로 가네 지금 녹화하는 거야? 어, 하고 있어 이게 뭣이냐면 너무 비주얼이 너무 별로게 나오는데? 아, 처음부터 찍을걸 그걸 생각 못했네 아, 아빠, 아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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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 아야, 아야 이러면 전기차는 거잖아 아, 이거 뭐 아, 진짜요 자기 와이파가 그 해도 뭐 몇 개월이나 응? 선물을 받았어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파다 파다 여기는 송도거든요 왜 여기로 왔냐면 저희 버가부와 제 이름을 떠드셨다고 해가지고 그거 보러 왔어요 걸어오는 건 저희 오빠예요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야 왜 자꾸 나왔네 내일 나오겠지 소리하라 야 왜 자꾸 나왔네 거기 하나 투샷 행융 뛰어 뛰어 터치야 버가부 추춤 버가부바가부 어? 해 팝 팝 안무 목숨하게 뛰는 방법 멍청하게 뛰는 방법 멍청하게 뛰는 방법 멍청하게 뛰는 방법 멍청하게 뛰는 방법 택 기다려! 기다려! 아니 저희가 왜 켰냐면요 제가 은채언니 사진 찍어주고 있었는데 너무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건 너무 보이로보 재질이야 아 누군가 있어야 했는데 제 3자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래야 찍지 현빈이가 있었어야 했어 현빈이가 100% 찍었을 텐데 계속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가는 이렇게 막 근데 지금 이 모습이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램프언니가 고자질한대요 아니 있잖아요 이거 왜 자꾸 아래에서 찍는 거야 왜 아래에서 찍는 거야 아래에서 찍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 이렇게요? 올라와서 같이 놀자 같이 이제 밖에 나가서 놀자고 했는데 같이 자고 화요일에 눈 뜨고 일어나서 이제 같이 보낼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기억할 것 같아서 약속을 만들어서 나가는 거 있죠 죄송합니다 나 너무 귀엽다 언니한테 귀엽다고 해주는 사람 누구 있어요? 레인브 레인브 말고 누가 있어요? 나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빼고 누가 있어요? 나 나 별로 안 귀여운 거야? 귀여워요 귀여워요 귀엽다고요 채연이가 귀엽다고 느낀 포인트는 좀 이상해요 제가 땡깡 피우고 막 삐치고 이래야지 좋아한다고요? 근데 그때 제일 귀여운 걸 어떡해요 머리 정리하고 싶다 머리 정리하고 싶다 좋아요 좋아요 바이 휴가 마지막 날에서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저희는 인생 레커즙을 투어할 겁니다 두 번째 네 근처 피시방으로 가서 네 저희가 연습생 때가 피시방이 마지막이었거든요 맞아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크레이지 아케이드 1시간 하고 올 거예요 급하게 움직이는 톰앤제리 그러면 첫 번째 사진관에서 보아요 첫 번째 인생 레컷 마이 뇨 마이 뇨 크레이어 그러면 다음 장소도 이동하겠습니다 크레이어 이제 오늘 30시간 가잖아요 트레이저 크레이저 이거 시켰나요 짱 1리터 5위 그거 연주 같은 데 떡볶아 할까요? 어? 뭐 또? 그래 그거 해야지 거북이 거북이에요 다 먹으면 어떻게 해 니가 내 마음에 해요 우리 같은 팀이잖아 언니 이거 왜 왜 어? 이거 이거 진짜 왜 그랬을까 오우 실립 죽었다! 후하를 하면서 오늘 하루에 할 일을 마무리해야겠다. 하이! 지금 어땠는지 아세요? 저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어때요? 대만 갈 거예요. 고향에 갈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집에 못 가서 그동안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설레요. 같이 대만 갑시다. 비행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경리 때 감시나 음식 주는 거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오 마이 갓! 대만 제 유명 라면이요. 와우!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엄마랑 각철에 왔어요. 엄마랑 꽃철에 와야 돼요. 올해는 멤버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나 건강하고 모든 일을 순조롭게 되면 좋겠어요. 이렇게 소원을 빌고 다음에 대만에 오시면 꼭 한번 와보세요. 여기 진짜 예쁘고 전통 문화도 느낄 수 있잖아요. 촬영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밖에서 찍고 이렇게 안에 들어와서 소원을 빌어요. 예쁘죠? 제가 요즘 찍는 시간 별로 없어서 생각나서 빨리 켰어요. 지금 혼자 산책하고 있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진짜 눈물이 흘렀어요. 옛날 학생들 많이 추억을 생각했어요. 여기 대만 진짜 진짜 더워요. 나가자마자 땀이 나요. 여기는 차 너무 많아서 이게 불편해. 내일 날씨가 좋을 때 그때는 찍을 수가. 이제 집에 갈까요. 지금 밥 먹고 밖에 나왔는데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너무 높아요. 타이베이 101 유명한 백화전도 있어. 여기가 좀 더 먹어요. 여기가 오늘의 음식점에 해야지. 유명한 음식점에 얼마라 먹으러 갔어요. 어제는, 어제는 40도 정도? 였어요. 대박! 40도! 우리 밤에는 예쁜데, 사진 찍고 싶은데, 사람 너무 많아서. 이제 지하철 타고 집에 갑니다. 지하철에 시원해요. 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차 왔다. 수리 가시죠? 왔습니다. 이거는 제일 유명한 치즈 감자? 치파이. 저는 오늘 대만에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조금, 시간 되게 빠르고, 같이 뭐, 얘기도 하고 싶은데. 벌써 마지막 날이에요. 조금 슬퍼요, 지금. 그래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진 많이 찍을 수 있고, 밥 먹고, 위하고 산채도 할 수 있고, 오늘 그냥 행복하게 지내주면 좋겠어요. 한국으로 갈 거야, 이제. 가족들이랑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이제 이따가 공항 들어가야 돼요, 이제. 대만에서 비행기 타면, 맨날 눈물이 나. 안에 들어왔어요. 밖에서 엄마랑, 엄마랑 오셨어요. 저랑 이런 거 굉장히 싫어요. 비행기 바로 타야 돼요.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또 괜찮아요. 이따가 비행기에서 만나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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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ymrwh. 네. 예. shelfivi죠. вот.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